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축구를 잘하는 아르헨티나는 정말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로 망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한 나라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 덫을 얼마나 끊기가 힘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가 순식간에 그런 민중주의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교훈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의 민중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언제 잘 나갔는가? 넓은 판파스테 병원을 이용한 농업과 축산업으로 1930년대 초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총 교역량은 10위권이었습니다 1860년대부터 1914년까지 연평균 경제승장률이 5%대를 유지합니다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식량과 그리고 쇠고기 같은 걸 공급했는데요 특히 그 국가 가운데서도 영국이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역사의 아르헨티나에는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부에노스 아일레스로부터 런던 간에 개설된 전기선이 부지런히 오가면서 식량과 그리고 쇠고기 같은 것을 공급했습니다 유럽 인민들로 구성된 초기 역사에서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천년 자원에다가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럽 초기 인민들이 나라 발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또 제한된 정보,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아르헨티나 초기 역사의 번영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초기 인민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언제 궤도를 벗어나게 됐는가? 1946년에 권력을 진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민중영합주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후한페론입니다 후한페론이 권력을 치면서 완전히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1929년도 대공황이 힘을 하치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자리율이 증가됩니다 대공황의 경제적 혼란기 그리고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의 불만, 분노 그리고 민족주의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한 사람이 장교 출신인 후한페론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민중주의자들의 노선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후하게 제공한다 외국자본을 추방한다 주유산업을 구교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불만이 가득 차있던 도시 빈민과 근로자층을 파고들어갑니다 결국은 1946년 2월에 권력을 지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지는 46년부터 55년까지 후한페론은 아르헨티나 나라의 기반 자체를 철투철미하게 부시게 됩니다 그가 주도한 정책들을 묶어서 페론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민중주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조합에게 후한 그런 대가를 제공하고 그 대신에 자신에게 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환한 그런 페론주의를 실천해 옮깁니다 노동조합을 위해서 연평균 25% 상당의 임금 인상을 계속 실시합니다 두 가지가 발생하죠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그것을 매우 위해서 통화량을 평창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두 차례 재임했습니다 46년부터 55년 그리고 73년부터 74년도 그 사이에 나라는 완전히 그냥 거대를 냅니다 예를 보시죠 외한보유고는 1948년도에 5억 6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도에 8천 5백만 달러로 극감합니다 수출은 1948년도에 16억 3천만 달러에서 1955년도에 9억 3천만 달러로 극감합니다 1949년에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만한 인플레이션 통화 정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평균적으로 한 30% 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투철미하게 민족주의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쓴 게 아니고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후견인으로 접고 노동조합에게 후한 그런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표를 당기는 민중주의의 대표주자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그가 남긴 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론 4후에 거의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풍향계는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페론주의, 페론당의 그런 유산 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평균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온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페론이 남긴 소위 민중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친노동조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2000년에 세계은행이 조사한 그런 바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경직된 그런 노동시장 해고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만성적인 재정적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수입보다도 매년 지출이 더 늘어나는 그리고 그 차익만큼은 외채를 끌어들여서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될 수가 없죠 단가가 높아지니까 임금이 높아지니까 경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입니다 경상수의적자 그러니까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의적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계속 정발시키니까 후하게 뭘 줘야 되니까 외채를 끌어들이지만 나머지는 통화를 찍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나라는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과 국가부도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마침내 2001년도에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아르헨티나에 빈곤선 이하의 사는 가족들의 비중이 한 12%였는데 국가부도가 선언된 2001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4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외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품 같은 걸 구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굶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질문 네번째입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민정주의자가 있는가 후한페론 외에 또 다른 민중주의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네스토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기 더물게 아내가 집권합니다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 대통령입니다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집권합니다 부부가 12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두 부부는 페론당 소속입니다 12년 동안 집권한 동안에 공무원 수는 218만에서 2003년도 2014년도에 365만명으로 늘려놨습니다 12년 동안 147만명을 늘렸습니다 정가는 67% 공무원을 더 뽑은 겁니다 2010년부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공무원을 뽑아 제끼는 겁니다 재정적자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연금 수령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360만명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800명까지 늘렸습니다 10년 동안 440만명을 늘린 겁니다 122%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사고 돈을 주는 정책을 쓴 거죠 공무원을 뽑고 그 다음에 본인 함께 표를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표만 하더라도 공무원 수 67% 늘리면서 147만 표 확보됐고 연금 수령자가 122%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40만명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 선거에 당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들란 거죠 질문 다섯 번째 아리엔티나의 계획은 가능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민중주의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을 때 깃발을 내걸고 나온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마오리시오 마클입니다 2015년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는 포퓰리즘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겠다 그런 구호를 갖고 호소해서 결국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지고 출범했을 때 대외부채는 1800억 달러 외한보육원은 300억 달러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성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산업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마이너스 2.5%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결국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게 됩니다 싼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정긴축, 재정긴축정책을 쓰니까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도도 점점점점 야당인 페론당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니까 기업가 출신인 마오리시오, 마크리시도 결국 정책선회를 시도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조금 후하게 사람들에게 식료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재정지출 삭감정책을 접어두고 다시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정책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민중주의의 사례고 우리에게 한 나라가 민중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귀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1946년도에 후한 페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페론주의,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가 그 나라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공짜를 받는 데 너무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그런 개혁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국민들과 현명한 나라는 그 나라의 경로, 궤도가 쉽게 민중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팜바스 대평원의 그 괜찮은, 그 넓은 천년 자원을 가진 아르헨티나는 지금 가장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저승장이 계속되고 재정적자, 무역수기적자, 막대한 외체, 경상수기적자 잘난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포퓰리즘은 마약하고 같은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